너무 커! 깜짝 놀랬네! 천천히! 들어오세요! 제가 백세인생부터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!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내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져 못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내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져 못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내리러 오거든 하늘의 일이 하지나봐 못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내리러 오거든 알아서 가리킹 내기 지축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내리러 오거든 쉬운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다시! 아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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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를 떠나간다 아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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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가보면 또 시큼한 그놈들이 또 오네요 또 와니 그땐 또 물어뜯든지 발로 찼든지 또 물리쳐야 되는 단연이 또 합시다! 80세에 저 소록 속아가 날 내리러 오는 겨 사전의 신이 사며서 못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떠내리러 오거든 알았어 안다고 했는데 또 왔냐고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떠내리러 오거든 빛나광색 한라를 싣고 있다 찬대가 150세에 저 세상에서 떠내리러 오거든 나는 이미 큰 낚시에게 와있다고 전해라 아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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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아가네요 와카! 아유! 아유! 팔팔하네 우리 형님 나 좀 돌려대